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어, 일로와! 밥 먹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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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 점령하셨습니다. 어우, 얼른 키워나오. 나가, 나가 제발. 나가! 졸지에 이게 두더지 게임이 졸지에 두더지 게임이 야! 볼펜으로 할게. 니 좋아하는. 야, 니 좋아. 니 좋아. 다시 씹어먹은거. 어? 목숨 걸고 해. 목숨 걸고 하는거야 지금? 엄마 장난으로 만든건데? 이게 뭐야 이거? 다시. 자, 야. 야. 야, 꼬박아. 꼬박아, 너도 와. 꼬박아. 일로와. 꼬박아. 야, 놀고 있어. 엄마 하는식이 저거 해석. 야, 놀고 있어. 엄마 하는식이 저거 해석. 야, 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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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기 들어왔어 야 뭐야 너 꼬마가야 꼬마가 너 나와야지 꼬마가 여기 들어왔어 엄마 비빌거야? 엄마는 게임할건데 2개씩 놔둘거야 2개씩 일로왔지? 거기 없지? 일로왔지 엄마가 어 대자 하나 먹었어 자 링키야 일로 오지 말고 아하하하하하 먹어 꼬마가 먹어 괜찮아 먹어 자 어 링키야 야 이 개 이 개 자 링키야 야 너도 안냐? 우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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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지 넌 뭐해?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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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우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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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갑니다 돼지 먹게 하자 돼지 거기 없어 이리 뺐잖아 엄마가 미치겠지 우후우 돼지 먹었다 돼지 먹었다 야 이건 진짜 거주 준거다 우후우 야 재밌지? 엄마 재밌다 야 야 엄마도 재밌다 우후우 야 돼지 다다다다 우후우 워니 으흥 너 지금 뭐하는거야 너 지금 게임 파는거야 으흪으흐흐흐흐흐흐흐흫 우후우우 야! 야 왜 끝났지, 이 씨? 이 포기를 못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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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요거 표정 봐, 저거 저거 자, 이제 형 차례 형 차례! 야, 너 형 빡 차 야, 이 분 니야 이제 돌아가면서 뭐 하는 짓이니, 니네 호박이가 이제 두더세요 찌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삼경 싸우기 붕괴 헤엑 해, 개들 다 왔어 ㅎㅎㅎ ㅋㅋㅋㅋㅋ 너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 너 진짜 게임 너무 잘해 민트 엄마 다니면서 안 되겠어 게임 끊어! 계속 끝끝 딴 글씨가 너무 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